공병호 TV의 공병호 국정원 재반의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임명되었습니다. 박지원 원장의 첫 인사를 보는 순간 저는 해외정보기관들과의 정보교류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대북첩보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겠구나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를 해외의 정보기관들은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그런 의문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을 보필하는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인물은 박선원씨입니다. 올해 57세입니다. 학번으로는 8위 학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국민들로서는 그의 젊은 날의 일에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선원 기조실장은 86세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반미학생운동 조직인 민족통일 민주쟁치 민족해방투쟁위원회의 삼민투에 속하여 활동했습니다. 전남 나주 출신인 그는 1982년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1985년도 광주미국문화원 점검사건에 배후로 지목되어서 수감생활했습니다. 그는 2000년도에 워릭대수 국제정치학 박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고 2007년도에는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 참여하는 듯 대북접촉장구 역할을 해봤습니다. 8월 5일자 문화일보는 간첩은 못잡고 침북반미 눈총, 국정원 대북협력은 되나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에서 박선은 기조실장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박선은 기조실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시절 발생한 자주파와 동명파 충돌대 자주파로 분류됐다. 2006년도 김성규 당시 국정원장 사태를 몰고 온 1심의 간첩단 사건 수사 때 연류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출석에서 그는 관련 없다고 부인했지만 1심의 수사가 허지부지 돼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그는 대표적인 자주파로서 한미동명을 강조하는 외교관료들과 자주 부딪혔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인선의 의미입니다. 기조실장은 지금까지도 상대적으로 반미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향이 뚜렷한 인사를 국정원의 핵심에 배치하면서 미국과의 정보공조나 대북첩보 활동을 위한 휴민특 이른바 인적정보 약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당시부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과 내통한다 내통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의 갈등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렇게 논평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소는 실장을 임명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올인 다 걸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분명히 피력한 것을 뜻한다. 또한 북한과의 북중적경지대에서 활동하는 휴민트 인적정보 역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독자적이고 단독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큰 그림 하에서 이루어진 인사할 거다 그렇게 대부분 다 내다봅니다. 시중에 이 같은 우려를 의식이라도 하듯이 청와대의 감민석 대변인은 독자적인 인사님을 유독 강조합니다. 이번 국정원 인사는 신임 박지원 원장 임명과 국정원 직제개편에 맞춰서 조직 활력 재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1985년도 광주 미 문화원 점검 사건 시절에 그것은 젊은 날의 신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그렇게 누구도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박손은 기조실장이 대표적인 자주파 인물로 통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가 40세 전후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의 의식세계에는 반미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짙게 드리워져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의식세계 의무문을 갖게 되고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창간됐습니다. 여러분은 검색창에 공데일리라고 누르시면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인 지오엔지 공TV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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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